조우진 배우께 첫 주연으로 나서는 소감과 더불어 극을 오롯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엄청났었고요. 실로 엄청났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수백 가지 질문이 현장에 나설 때마다 바닥에 다 깔려있더라고요. 글자들이. 그랬을 정도로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이걸로 어떻게 극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매 장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매 장면 매 회차에 그냥 집중하고 몰입하자. 왜냐하면 제가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가졌을 가질 그런 부담감보다는 성규가 갖고 있는 그런 당혹스러움, 긴장감, 텐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상위에 있고 깊고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규한테 모든 걸 맡기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모토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제가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체를 너무 넓게 보지 말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은 생각하자.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동진 평론가께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 분이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던 명언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기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